재미있는 음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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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홀리데이! 하피홀리데이! 탐스업! 앉으니까 졸려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때? 제이와 초콜렛 공장 나 무슨 아저씨인데? 너는 지금도 아저씨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제이와 초콜렛 공장 폰트가 되게 자연스러운데 엄청? 제이와 초콜렛 공장 저 원래 뭐였지? 잔리와 초콜렛 공장 근데 이거 뭐예요? 니키와 정원 이거 오늘 원본이 뭐예요? 폰트와 매트 폰트와 매트 폰트와 매트 파티하면 음식이지 근데 12월이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편?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편? 하는 편? 어떤 생각을 하는 편? 하는 편 셀프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편 나는 송편 내가 생각하는 홀리데이 시대의 로망은? 난 있어 로망 약간 그런 로망 있잖아요 가족이랑 보내기 저도 전 다 같이 파티하는 거 여행 가기 여행 가기 여태까지 홀리데이는 다 가족들이랑 보냈던 거 같아요 여태까지 홀리데이는 다 가족들이랑 보냈던 거 같아요 여태까지 홀리데이는 다 가족들이랑 보냈던 거 같아요 선물 많이 받는 게 로망이에요 근데 뭐 로망 같은 게 있나? 저는 맨날 스케이트밖에 안 타서 아... 이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맛있죠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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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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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선물이... 근데 에너클락이야 당연히 그냥 주진 않겠지 자, 여러분 선물의 악몽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렛츠 고! 렛츠 고! 어...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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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보여줄게요 오, 잘했다! 멋있다! 오케이! 될 거야! 검은색 줄 알고 찾아! 다 부셔! 야, 일단 세트만 한 거 와, 진짜 페이보리텔리! 밸런스닝이 제일 중요하네 나 홈룸에 하나만 남겨주면 돼 이거 낱개로 40개 된다, 이거 응 이거 민초 마시죠? 민초 아니에요? 응 또 에너클락이 음식 많이 준비해 주시니까 밥 안 먹고 왔어요, 저거 너 여기 와서 식사를 야, 너 뭐 밥 안 먹었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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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거 부금 틀어야겠네 딴 그거 뭐지? 뚜뚜뚜뚜뚜 아니야, 그거 아닌 거야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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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런 재질 너무 좋은데 오 이거 귀여운데 와 근데 되게 뭔가 평화롭다 안정 목요란 아이템이 quando 와 대박 라면세트 야 너가 한 번 해봐 어 진짜요? 게임 가자 게임 해보겠습니다 아 형이 갖고 싶어요 아 저거요 770만 넘으면 돼요 네 잠깐만요 700이요? 저는 C요 C 왠지 뭔가 무거워 이거 저 O 할래요 대신에 어른가 제가 세 번 세 번 기회 주시면 안 돼요? 그쵸 저는 아직 미소년자예요 기회되면 가볼게요 야 770 못해 이거 오 넘었다 넘었다 850만 넘으면 돼요 850만 넘으면 돼요 770만 넘으면 돼요 아 잠시만 어 뭐야 880 880? 엄지 손가락 오셨는데 방금 오 770 890 896 890 890 890 이게 진짜 오? 아유매스 우와 대박 예스 마을 저는 아우 가겠습니다 아우 890 890 운명인가요? 뭐예요? 인정아 아우 형 저 이거 봤어요 뭐야? 다육신물 다육신물 하하하하 야 너 싱글이랑 뭐가 있나 봐 아 콩나물 키우기 야 이게 은근히 가볍다고 야 깜짝아 왜요? 와우 스위치 오 젤다네 저 스위치 있는데 와우 젤다 어떻게 아시고 또 대박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엄청 가볍던데 오 문화상품권 오 문화상품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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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나눠 잠깐만 야 이건 나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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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골랐어 이거 왜요 왜요 내가 저거 상품해서 먹었다고 아니 내가 저거 해가지고 이거 딴 거야 야 이거 나눠 왜 나눠 이거 야 나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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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템인데요 템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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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니키 너 이거 가젤래? 네? 가져 가져 너 가져 나 안 먹어 더 키 코너 된다고요? 각자 진짜 자기한테 맞는 거 가져갔네 넌 너한테 진짜 잘 여사 잘 인정 넌 이제 끝이야 난 이제 공나물 키울 거야 야 플렉스인데 플렉스 네 오늘 이렇게 홀리데이 특집으로 저희 엔하이프니 파티를 즐겨봤는데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예상치 못한 이런 선물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1년 동안 저희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엔어클락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니키가 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이라가지고 이제 막내로서 엔진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니키가 긴장하지 마 일단 이렇게 대관 저거 못하겠어요 대관 저거 못하겠어요 대관 엔진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너클락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연말 특집으로 이렇게 해피헐리데이를 기념해서 에너클락에서 이렇게 오늘 많은 이벤트를 진행해봤는데 진짜 오늘 멤버들과 이런 뜻깊은 날 보내서 너무 행복한데 선물도 많이 받고 많은 놀이도 게임도 하고 이래서 되게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이걸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스위치를 또 받았거든요 받은지 별로 안 됐는데 딱 할 게임이 딱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이걸 또 받아서 앞으로 이걸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엔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즐거운 그런 연말 보내셔서 꼭 좋은 날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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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